안녕하세요. 조이선입니다. 오늘 제가 리뷰해볼 제품은 바로 크루아상 모양 초코필링 마시멜로우입니다.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제가 최근에 집 앞에 있는 CU 편의점을 갔는데 이 제품이 딱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. 근데 되게 맛있을 것 같기도 해서 한번 리뷰해보려고 구매했습니다. 이거는 제가 알기로 2100원? 2200원이었던 걸로 기억돼요. 한번 리뷰 시작해보겠습니다. 뜯어보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크루아상 비슷한 느낌의 이런 마시멜로우가 있는데 정말 귀여운 것 같아요. 한번 바로 녹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초코필링 보이시나요? 제가 솔직히 큰 기대를 안 했었는데 이거 맛있네요. 이게 딱 하나밖에 없는데 사실 잘 안 팔렸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그래서 아 이게 맛이 없나 보다 싶었는데 굉장히 맛있어요. 무엇보다 맛있는 거가 말랑말랑해가지고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. 제가 방금 하나 먹었기 때문에 원래는 총 5개예요. 비주얼이 약간 크루아상이라고 말을 하지 않으면 뭔가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비주얼이긴 한데 일단은 이 초코필링 들어있는 게 너무 맛있고 가격 대비는 솔직히 비싼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리뷰 영상이 살짝 짧을 것 같아서 제가 뜯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보시면 초코필링이 가득 들어있어요. 이거 진짜 당 떨어질 때 딱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짧은 리뷰 시간이었는데요. 저는 이 제품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맛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.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사 먹어보세요. 이상 저는 조이선이었고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댓글도 부탁드려요.